부산에서 시위가 한창 중인 1979년 10월 17일 독재자 박정희 파셔 물러가라 등이 적힌 경문이 마산 소재 경남대학교 곳곳에 나붙기 시작했고 바로 다음 날인 1979년 10월 18일 마산에서는 유신철폐 독재타도 구호를 외치는 시민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산에서 시위가 촉발된 1979년 10월 18일은 박정희 대통령이 부산 전역의 계엄령을 선포하여 공수부대와 해병대를 앞세워 부산 시민들을 가차없이 짓밟으며 시위를 강제 진압한 날로 이날 경남대학교에 등교한 학생들은 박정희 유신정권의 계엄령과 학교 측의 갑작스러운 휴교령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저렇게 독재와 맞서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도 싸우자 외치면서 도서관을 중심으로 순식간에 수백 명이 모여들었고 이렇게 모인 경남대학교 학생들은 유신철폐 독재타도 구호를 외치며 교문을 경계로 경찰들과 투석전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에서 며칠 동안 일어난 시위 소식을 듣고 미리 만반의 준비를 했던 마산 경찰들의 시위혁재 봉쇄작전에 좀처럼 탈출구를 찾기 힘들었던 당시 경남대학교 학생들은 오후 5시 3.15 의거탑 앞에 모이기로 뜻을 모은 후 해산했고 교내 밖으로 진출하지 못하게 시위 학생들을 봉쇄하고 있던 경찰들도 시위를 중단하고 뿔뿔이 흩어져 학교하겠다던 학생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 약속했던 오후 5시가 되자 3.15 의거탑을 중심으로 학생들 수백 명이 모이기 시작했고 1960년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에 분노하며 규탄 시위를 벌였던 19년 전 그때처럼 1979년 또다시 마산 시내 한복판에서 박정희 유신 독재를 규탄하는 시위가 격발했습니다. 3.15 의거탑에서의 연좌 시위를 시작으로 시내 곳곳으로 가도행진을 하며 경찰의 강경 진압에 맞서 게릴라식으로 전개된 이날 시위는 날이 어두워지자 마산 시민들까지 합세하면서 시위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박정희 유신 정권의 체증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으로 인한 시위대에 불거라 불거라 외침해 마산 시내 일대는 일제히 암흑천지로 뒤바뀌어 버렸으며 순식간에 컴컴해진 시내 곳곳에서는 밤 늦도록 유신 철폐 독재타도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1979년 10월 19일에는 지난 시위에 참여하지 못했던 대학생들까지 용기를 내어 합세하면서 만여 명의 육박한 시위대가 대낮부터 시내 곳곳을 누비며 유신 철폐 독재타도 목소리를 높였고 전날보다 훨씬 많은 마산 시민들이 폭넓게 적극 참여하면서 이날 마산에서는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을 정도로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이 격하게 시위가 전개되었습니다. 당시 마산에 있던 집권여당 민주공화당 경남지부 사무실 건물은 거의 모든 유리창이 박살날 정도로 돌팔매를 당했고 시내 파출소들의 집기들은 무참히 부서지거나 불태워졌으며 당시 마산에서 기거하고 있던 피스톨박 박종규의 집을 비롯해 마산 일대 상류층의 집이나 차량들도 시위대에 공격 대상이 되었고 마산 일대 세금을 징수하는 세무서뿐만 아니라 신문사, 방송국 등 언론사들까지 시위대에 매서운 돌팔매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18년이 넘도록 지속된 박정희 체제와 7년이 넘도록 유지되어 온 박정희 유신 독재에 대해 특히나 정권 말기에 자행되어졌던 긴급조치를 위시한 포가폭정은 더 이상 참고 인내할 수준이 아니었기에 책에서 학교에서 배워왔던 것들과는 전혀 동떨어진 당시 집권 세력에 대한 분노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폭발하기 시작했고 여기에 박정희 정권 말기에 촉발되기 시작했던 급격한 물가 상승을 동반한 실험난으로 인해 생활고까지 겪어야 했던 당시 일반 서민들의 분노가 더해지면서 박정희 유신 독재의 앞잡이 역할을 해왔던 정치 세력의 상징인 민주공화당과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뿐만 아니라 정권 하에서 특권을 누리고 있던 당시 기득권 상류층에 대한 반감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너서클의 막대한 탈세는 어떻게든 모른 채 하며 눈감아주면서 가뜩이나 고공행진 중이었던 물가 상승에 부가가치세 신설로 기름을 부었던 박정희 정권의 무능함에 대한 분노는 부산 마산 지역 관할 관공서를 비롯해 세무서에까지 번졌고 이러한 박정희 체제의 총체적 부정부패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어야 할 언론사들의 고의적인 침묵과 편파보도에 대한 분노까지 합쳐지면서 부산대학교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용기 있는 외침은 어느덧 부산 시내를 넘어 마산 창원에까지 이르는 거대한 민주항쟁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은 18일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며 투입한 공수특전여단 중 일부를 마산에 급파했고 공수부대와 경찰은 공동으로 조를 짜서 마산 시내 골목골목을 다니며 젊은 청년들이 눈에 띄기만 하면 무조건 끌고 가는 일명 대청소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막무가내 식으로 끌고 간 마산 시민들을 어떻게든 난민정과 엮어서 부마민주항쟁 마저도 국가전복을 위한 빨갱이들의 반란으로 뒤집어 씌우기 위한 사건 조작 불법고문을 서슴없이 자행했고 1979년 10월 20일에는 마산 창원 일대에도 위수령을 선포한 후 부산에서처럼 군대를 동원해 마산 창원 시민들을 짓밟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박정희 대통령은 부산 마산 시민들의 용기 있는 외침 부마민주항쟁을 빨갱이들의 반란으로 규정하고 1979년 10월 18일 부산의 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이어 1979년 10월 20일에는 마산 창원의 위수령을 선포하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군까지 동원하여 국가의 주인인 국민들을 빨갱이 취급하며 강제 연행하고 고문까지 동반한 불법 수사에 이어 군사재판까지 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악행들을 저질렀고 이로부터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1979년 10월 26일 오랫동안 곁에 두었던 동지이자 부하의 손에 의해 절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정희 유신 독재의 만행에 의해 소중한 청춘을 비명과 상처 속에 보내야 했던 당시 부산 마산 시민들은 이로부터 수십 년이 지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사나 열사로 칭송받기보다는 오랜 세월 빨갱이 혹은 사회불순분자로 손가락질 당하며 제대로 된 명의회복은커녕 이들에게 가해졌던 국가폭력에 대한 트라우마조차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